어? 영희씨! 왜요? 이것 때문에 오늘 데이트 못한다는 거였어요? 영희씨도? 와... 치사해. 말을 해주죠. 아니 뭐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? 엄연히 우린 경쟁자입니다. 어디까지 했어요? 어때요? 이젠 제법이지 않습니까? 뒤집었는데 탄 거 아니에요? 어허, 무슨 소리. 자, 어? 이게 왜 이러지? 아까 멀쩡했는데? 줘봐요. 이거는 좀 괜찮네. 나 망한 거 아닐까요, 영희씨? 요리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재능은 무지무지 없는 것 같은데 노력으로 극복해봐요. 좋은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. 딱! 끝! 어! 사진 찍어야죠, 참. 어. 왜요? 아, 나 찍는 거야? 찍지 마요. 와, 누구의 인인지 무지무지하게 예쁘네. 아우, 아우, 너무 무서워. 아우, 눈이 부신다 진짜. 어디 봐요. 이게 뭐, 이거 빨리 지워줘요. 아, 싫은데? 아, 지워줘요. 하나도 안 줄 거예요. 지워줘요. 진짜 원해요?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어요? 에게? 겨우? 난 커피도 한 잔 하려고 했는데. 와, 우리 영희씨 많이 뻔뻔해졌네.